안녕하세요. 한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과 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 먼저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은 건강의 나쁜 지방과 건강의 좋은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쁜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 좋은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먼저 포화 지방을 살펴봅니다. 지방분자는 탄소, 산소, 수소 등 세 원소가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가지가 뻗쳐 나온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끝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가지에 수소가 꽉 차 있는 구조가 포화 지방산이고 수소가 군데군데 비어있는 구조를 가진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이지만 불포화 지방은 액체 상태입니다. 포화 지방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육류 지방, 버터, 치즈, 마요네즈, 크림, 코코아, 가공기름, 라면 등에 많습니다. 포화 지방은 인체 피하지방층의 일부를 이루고 적당량의 피하지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화 지방은 과다 섭취할 경우에 몸의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의 일종입니다. 불포화 지방을 높은 온도로 끓이든지 높은 압력으로 압착을 하면 세포의 투과성을 통해서 영양소가 드나들 수 있도록 문 역할을 하는 이중 결합 부분이 뒤틀어지면서 변질이 되고 트랜스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인체에 더 해롭습니다. 그 이유는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막에서 문 역할을 하는 불포화 지방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문이 없는 세포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같은 암도 유발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체내에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는 게 최선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은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 도넛, 튀김감자, 팝콘, 비스킷 등이 있습니다. Typical foods containing 트랜스 fats include 마가린, 쇼트닝 케익, 도넛, fried potatoes, popcorn, and biscuits. 식용유는 튀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트랜스 지방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려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먹고 지방 섭취는 가급적 자제해야만 좋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지방만 채소, 견과류와 콩 종류, 씨앗 종류와 같은 불포화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1단계 해독이 진행될 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 중의 하나입니다. 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족할 경우에 건망증,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경직되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아마시, 들깨, 호두, 푸른색 채소, 해조류 등에 풍부합니다. 다음으로 1단계 해독이 필요한 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리는 체내에 여러 효소,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고 성인의 경우 체내에서 약 100 내지 150mg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과 함께 혈액의 적혈구를 만들고 철의 흡수와 이용을 높여서 심장 혈관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콜라겐 및 엘라스틴의 형성에 관여하고 뼈, 연골, 피부의 조직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도 높여주고 관절염, 척추염, 괴양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필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첫째, 구리가 결핍되면 빈혈과 피로가 부담이 찾아옵니다. 구리는 장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리가 결핍될 경우에 철분의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빈혈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구리가 결핍되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구리 결핍증이 나타날 경우에 몸에서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혈구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면역체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화된 만큼 잔병 치료가 심해질 수 있고 특히 감기 같은 감염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구리가 결핍되면 뼈 건강이 약해집니다. 구리는 뼈를 서로 연결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경우 구리 결핍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리가 결핍될 경우에 뼈의 골밀도가 낮아지고 심해지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구리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구리 결핍은 기억력을 약화시켜줍니다. 구리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발달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 결핍증이 심해질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뇌의 발달을 저해하고 기억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구리가 70% 이상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다섯째, 구리가 결핍되면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이 탈색될 수 있습니다. 구리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효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가 결핍되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지면서 피부가 창백해 보이고 머리카락도 탈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구리가 결핍되면 시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리가 결핍될 경우에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켜 시력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리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수술을 받게 되면 구리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구리가 결핍되면 동맥류가 파열되기 쉽습니다. 구리는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구리가 결핍되면 혈관의 결합 조직이 약해지면서 동맥류가 생기고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덟째, 구리가 결핍되면 피부에 멍이 들기 쉽습니다. 구리는 콜라겐의 생성과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리가 결핍되면 혈관의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항진되면서 피부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구리가 결핍되면 혈중 콜라겐이 증가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구리가 조금만 부족하여도 혈중 콜라겐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아연의 섭취량이 많으면 더욱 심해집니다. 구리가 부족한 동물이나 사람에게 구리를 투여하면 혈중 콜라겐이 감소하고 HDL이 증가됩니다. 구리는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구리가 결핍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리 파이프, 구리 냄비 또는 구리 펜 영양 보충제, 피임약, 자궁 내 피임 장치를 통해 과량의 구리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구리 중독 증상까지 간다면 초기에는 피로, 구토, 설사, 황달, 근육통,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증이 되면 간 손상, 심장마비, 심부전,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평소 균형 있게 식사를 하면 일반인의 경우에 결핍증이나 과잉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감정의 급격한 변화, 폭력적인 성격, 우울증, 정신분열증, 빈혈, 신장염, 간경화,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상승, 동맥경화, 혈관 파열, 면역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조직의 노화, 피부염, 허약 증세, 탈모, 정신분열, 피부 질환, 빈혈, 척추 측만증, 윌슨's disease, 또 맨케스 신드롬,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In addition, sudden changes in emotions, violent personality, depression, schizophrenia, anemia, nephritis, liver cirrhosis, osteoporosis, elevated cholesterol, arteriosclerosis, vascular rupture, decreased immunity, hypothyroidism, tissue aging, dermatitis, weakness, hair loss, schizophrenia, skin disease, anemia, scoliosis, 윌슨's disease, 맨케스 신드롬, and so on. 구리의 과다증의 원인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등의 내분비계 이상에서 올 수 있습니다. The cause of copper excess may be from endocrine system abnormalities such as hypothyroidism and hypoadrenalism. 또한 항정신성 약제, 진정제, 신경 안정제 및 에스테로젠 제재 등의 과다 복용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연과 철의 결핍도 구리 과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t can also be caused by an overdose of psychotropic drugs, sedatives, tranquilizers, and estrogen drugs, deficiencies of zinc and iron, also caused copper excess. 체내 구리 조절의 문제가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탈린공과대학 및 스웨덴의 윌슨 테라퓨틱스 연구팀이 Scientific Reports Journal에 2020년 6월 7일 자판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체내 구리 조절의 문제는 맨케스 증후군, 운동신경 세포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cording to a research team from Estonia's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Sweden's Wilson Therapeutics AB published in the Scientific Reports issue of July 7th, problems with the copper regulation in the body have been linked to 맨케스 syndrome, modern neuron disease, 파킨슨 disease, and Alzheimer's disease. 구리는 체내에서 세포호흡 시 에너지 생성, 적혈구 생성, 면역 반응의 시작, 신경세포의 유지 등 대사활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금속입니다. 하지만 과다할 경우에 파괴적인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에 축적될 때에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적인 소견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 및 축적을 촉진합니다. However, when excessive, it creates destructive free radicals and causes inflammation, and when it accumulates in the brain, it promotes the production and accumulation of beta-amiloid protein, a characteristic feature of Alzheimer's disease. 구리 함유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두, 땅콩, 잣, 아몬드, 콩, 팥, 코코아, 초콜릿, 표고버섯, 곡류의 배아, 바나나, 토마토,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원어츠, 피니티, 파인티, 아몬드, 비니, 레드 비니, 코코아, 초콜릿, 시트익 머슈름, 그린 주름, 바나나, 토마토, 포테이토, etc. 구리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성인이 이유 없이 보충제로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0.9mg의 구리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 허용 최대 복용량은 하루 10mg입니다. 구리를 과다 복용할 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정자씨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백퇴된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자녀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멍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정맥이 심해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자기 방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 저 방 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함께 이분과 자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잠을 자는데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났습니다.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대변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수십 번을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새벽역에 변은 이불 위에 쌌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변을 처리해 주었고 목욕도 시켜줬습니다. 기억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분이 제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백투레덴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백투레덴의 내용은 100% 실행했습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주는 음식은 다 먹었고 운동하러 가자고 하면 따라 나와서 운동을 했습니다.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이분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정신이 돌아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이 그친 후에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장의 부정맥도 치료되어 병원에 가보니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더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날 찾아온 딸이 대화가 되는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침해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였던 할머니가 완전히 치료되어 기염둥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간해독의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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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